스팀에서 같이 내일 3시 오후 3시에 알려준다 뭐 더 있을라나? 어? 여기는 뭐지? 안녕하세요 여러분 볼재입니다 오늘은 짧고 디테일하게 되게 좋은 뉴스 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제가 오늘 하루종일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일 라이브를 할게요 라이브를 그냥 라이브를 하는 거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라이브를 할 건데 그러면 뭔지 알지? 게임 스트림이지 아 약속한 대로 제가 모드를 구해가지고 Don't Stop Together 그렇지 뭔지 알지? 어허 게리뱀뱀 그거 같이 할 거예요 이 게임은 제가 확인했는데 60몇 플레이어로 할 수 있게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뼈을 못 부수게 하는 모드를 제가 구해서도 있고 그래서 내일 토요일 5시 오후에 3시간동안 제가 게임을 같이 할게요 토요일에 닉은 참여할 수 있으면 닉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도 그 게임을 갖고 있으면 같이 뭔지는 알지? 누르와 제가 한 3시 오후에 제 커뮤니티 탭에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로 서버 이름하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쓸게요 그때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오늘 맵을 열어서 이것저것 설치를 해 놓고 어느정도 베이스를 구조라도 잡아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게임에 있는 맵을 일단은 모든 것 다 최대로 해 놓을게요 그거 뭐냐면 괴물들 뭐 이렇게 몹들은 좀비들이나 뭔가를 다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처음에 하신 사람들은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할 줄 알고 있어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그 첫 단계 제가 이미 그 뭔가를 잡아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어디 갈 수 있게끔 뭔가 그 나타나는 처음에 나타나는 위치랑 뭔가 이렇게 변호할게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뭔지는 알지? 할 거지 그래서 내일 즐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밤새도록 뭔가를 준비하고 모드를 다운받고 모드리스트도 커뮤니티 탭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가 켜 있으면 되는지 뭐를 받으면 안 되는지 그냥 뭔가 대충이라도 설명해서 커뮤니티 탭에 제가 내일 3시까지 다 포스팅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으면서 게임을 했고 그리고 또 게임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굉장히 짧고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어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쿠키 영상 중에 하나가 스포일러 있었어요 그 스포일러 뭐냐면 저는 다이어트 실패했어요 실패를 했고 아시다시피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상들 몇 개 치긴 했는데 조금 더 치고 보고 조금 더 다이어트 해 보고 그 결과적인 결과를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 일단은 Don't Stop Together라는 게임을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하셔도 되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Don't Stop Together라는 게임을 스팀에서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 스팀에서 구매하시면 같이 할 수 있게끔 게임 카피 두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른 친구랑 그 친구한테 그 게임 카피를 나눌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금액은 혹시나 그래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할게요 15,000원이에요 여러분 15,000원 카피 두 개 최근에도 새로운 거 뭔가 콘텐츠 됐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왔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Don't Stop Together에서 약간 손 배 다는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물찾기 뭔가가 또 추가 됐거든요 지금 트라일러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여요 아무튼 우리가 내일 뭔진 알지? 나도 잘 모르지? 같이 이 게임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5시에 오후 5시에 헐츠 채널에 라이브 스트림을 그렇지 알지 뭔지 들어오지 들어와서 보지 보면서 다 알게 되지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길게 하진 않도록 뭔진 알지 내일 봐요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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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 봐요 내일 봐요 inhale 봐요 내요 봐요 어.. 어떻게 시작하지? 내일 봐요 immortal